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경기도 분당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,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과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,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.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 애드몰과 OIC 랭귀지 비주얼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